영등포구가 청년 승강기 기능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30부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으로 영등포 구민을 우선 선정하며 교육기간은 1차 6월 19일부터 9월 11일, 2차 7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건물 고층화와 승강기 설치 증가로 전문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요즘, 참여자는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검사 대행기관 등 관련 기술인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신청은 개강일까지 가능하며 서울공과전기학원으로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